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멘 트레이닝 황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톱니근, 저번에 저희가 앞톱니근까지 하다 말았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대윤근, 큰 가슴근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랄리스 메이저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 익숙한 근육이에요. 익숙한 근육이기도 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벤치프레스 있죠? 3대 500, 그쵸? 저는 500까지는 아니지만, 400까지는 찍었습니다. 나름 자랑하니 자랑하는데... 어쨌든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윤근부터 저희가 좀 알아볼 건데요. 팩토랄리스, 영어를 보게 되면 팩토랄리스라고 써져 있죠? 저희가 줄여서 팩이라고 씁니다. 팩. 팩토랄리스 하면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팩 운동, 팩 엑소사이즈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팩이라고 표현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메이저라고 써져 있죠?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을 표현했을 때 큰 근육은 메이저, 작은 근육은 마이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뭐 다른 표현도 있는데 매그너스라는 표현도 있어요. 매그너스 매그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매그너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주로 다른 근육들한테 좀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래서 장내전근, 단내전근, 대내전근 이렇게 어덕터 롱거스, 어덕터 브리비스, 그 다음에 대내전근은 저희가 어덕터 매그너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표현을 저희가 하지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대윤근이니까 팩토랄리스 메이저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점을 먼저 보게 되면 빗장뼈 절반 빗장뼈 쇄골 여기서부터 절반에서 시작하고 복장뼈 흉골이죠? 이렇게 흉골 전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비뼈 연골 1번에서 6번 1번에서 6번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안쪽 프로시마 부위에서 시작해서 디지털 부위 어디죠? 휴머러스에 붙게 됩니다. 정지점을 보게 되면 위팔뼈 큰결절 능선이죠? 큰결절 능선이 뭐냐면 큰결절이 이렇게 불룩하고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 불룩하고 튀어나온 다음에 이런 경사를 지어서 경사가 만들어진 그런 능선, 그런 어떤 기울기를 능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쪽 라인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꼴 모양?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얘는 뭐죠? 저희 견갑거근 했었을 때 어깨올링근 했었을 때 했어요. 한번 꼬여있죠? 꼬여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들, 섬유들이. 사실 레퍼런스를 좀 보게 되면 어, 이게 꼬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꼬여있는 게 맞아요, 꼬여있는 게 맞는데 이 레이어들이 겹쳐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근섬유들이 대흥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대흥근들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냥 큰 뭉태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근섬유, 대흥근 근섬유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근섬유 하나가 이렇게 포개져요. 포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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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의 근섬유들이 바로 대흥근입니다. 대흥근. 이 포개개지는 형태예요, 선생님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어깨관절 수평모음 안쪽 돌림 수평모음 안쪽 돌림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모든 섬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쇄골에서 시작하는 섬유가 있고 이렇게 흉골에서 시작하는 섬유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갈비뼈에서 시작하는 섬유들도 있어요. 저희가 대흥근을 나눌 때 보통 이제 구형으로 쇄골지, 빗장섬유 그 다음에 복장섬유 복부섬유 혹은 갈비섬유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대흥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나눠서 설명 움직임을 드리는 거죠. 자, 모든 섬유 자, 빗장섬유와 복장섬유 그 다음에 갈비섬유 이 모든 섬유들은 언제 쓰인다? 팔을 이렇게 수평모음 할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내외전시켰을 때 안쪽 돌림시켰을 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벤치프레스 할 때나 푸시업 할 때 당연히 대흥근이 쓰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좀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어깨관절 굽힘 어떤 거죠? 숄더 플렉션이죠. 자, 숄더 플렉션 이게 플렉션이요, 그쵸? 자, 어깨관절 굽힘에서는 어떤 것들이 쓰이냐? 자, 요게 쓰인다는 겁니다. 요게, 빗장뼈서, 그쵸? 지금 섬유 볼게요. 요런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옆에서 봤을 때 자, 쇄골 이 이렇게 팔을 앞으로 당기게 되니까 굴곡의 형태의 모션을 띠게 됩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쇄골지 혹은 빗장섬유는 뭘 한다? 위팔뼈를 굽힘하는데 조금 더 강하게 사용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어, 아니다. 제가 카데바, 그 카데바랜다.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각근이랑 아주 유사한 이런 섬유 방향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근이랑 대운근 이 빗장섬유는 아주 깊은 관계로 있어요. 자, 어깨관절 펌 자, 굽힘도 있고 편도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팔이 어, 늪골 바로 뒤에 있는데 어떻게 펌을 만들지? 라는 생각을 드실 텐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자, 팔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다고 할게요. 이 위치 이 위치 말고 회복장선이 말고 이렇게 뻗어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자, 갈비때보다 팔, 위팔뼈의 그 큰결점 능선이 다 앞에 있죠. 그러면 이때 저희가 팔을 이런 식으로 당겼을 때 어떤 것들이 쓰여요? 그쵸. 이 갈비섬유들이 쓰입니다. 갈비섬유. 그런 의미에서 어깨관절 펌을 이 갈비섬유가 담당을 한다. 라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섬유 방향을 보게 되면 근섬유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떤 모양? 부채꼴 모양이다.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힘점은 여러 군데인데 힘점 여러 군데죠. 지금 이렇게 작용점은 어디다? 하나다. 그래서 여러 놈이 한 놈을 팬다. 다구리를 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작용점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관절을 보게 되면 제가 어디만 써놨어요? 변관절만 써놨죠. 근데 또 있습니다. 무슨 관절이 있죠? 그렇죠. 여기죠. 스터노 클레비클 조인트. 저희가 줄여서 뭐라고요? 옥장, 빗장 관절이죠. 흉쇄 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구형으로. 이 관절도 지나고 또 어디 이 관절도 지나요? 그렇죠. 갈비 이 연골 관절들 흉골과 갈비 연골의 관절도 다 지나게 되죠. 흉곽을 전면에서 덮고 있는 게 대흉곤입니다. 아셨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뭐랑 더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호흡이랑 더 연결을 지을 수가 있죠. 저희가 숨을 쉬고 내쉴 때 어디가 쓰여요? 흉곽이 쓰이잖아요. 흉곽이 넓어지고 닫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흉곽에 대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폐 자체가 팽창되고 줄어드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횡경막의 수축이긴 한데 어쨌든 횡경막이 수축하면서 이 흉곽 자체의 공간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흉곽이 닫혀있다면요? 횡경막이 아무리 내려가도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겁니다. 흉곽의 가동성이 정말 중요해요. 어디 흉곽이 닫혀있는지 그리고 흉곽이 닫혀있을 때 무슨 원인으로 닫혀있는지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파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펜치 플러스 150, 200 들으면 뭐예요? 흉곽이 닫혀있으면 호흡 기능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호흡 기능이 줄어든다기보다는 호흡의 어떤 펑션 기능적인 면들이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정확하게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고정점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 흉골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정점일 때 확률이 크죠. 그럼 팔이 안쪽으로 모여질 겁니다. 대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팔로 뭘 잡고 있어요. 전봇대를 전봇대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봇대를 잡고 제가 이렇게 몸통을 틀어요. 그러면 뭐가 고정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팔이 고정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고정점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왜 고정점을 왜 자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선생님들 근육은 어떤 조직이죠? 수축하는 조직이죠. 근데 단방향으로 수축할까요? 근육 자체가? 아니에요. 근육은 양방향 수축입니다. 양방향 수축. 자 이렇게 근섬유들이 액틴과 마이순이 결합되잖아요. 그쵸? 자 근육이 수축할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만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수축해요? 동시에 간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쵸? 동시에 가는데 그나마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점을 잡는 구조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움직임의 방향이. 다시. 근섬유는 동시 양방향 수축이 일어나는데 고정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한 방향으로 수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좀 더 내가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싶다고 하면 근육의 수축 방향을 다양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의 고정점을 다양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엔치프레스 했을 때처럼 이렇게 흉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운동도 좋지만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이 돌아가는 움직임도 해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다양하게 근서축의 방향을 자극을 시켜줘야지만 그리고 다양하게 움직임의 어떤 방향들을 설정해줘야지만 근육이 좀 더 건강하게 발달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다양한 방식 같은 근육을 자극할지라도 어떤 날은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이 움직이는 그런 작용의 움직임 그런 패턴의 수업을 그런 패턴의 어떤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거입니다. 그런 걸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막 듣고 어디서 막 듣고 그냥 생각 없이 적용시키지 말고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벤치프레스 할 때는 지금 흉골이 고정된 상태니까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대응근이 좀 활성화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면서 본인만의 이런 고민의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 방향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잔소리 그만할게요. 너무 잔소리 망한 것 같아요. 자 저희 소흉근까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근육은 작은 가슴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토랄리스가 어떤 거라고요? 가슴이라고요. 가슴 가슴을 뜻합니다. 가슴 줄여서 팩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너 작은 거죠. 그래서 소 구용어로는 작은 소자 가슴 흉자 소흉근 신용어는 구용어 한자를 한글말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작은 소자 가슴 가슴 흉자 그래서 작은 가슴근 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작점을 보게 되면 갈비뼈 3번에서 5번이죠.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갈비뼈 상부쪽 혹은 중부쪽에 상부에서 중부까지 붙어있구나 거기까지만 가시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미지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가 이미지가 떠오르시면 돼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정지점 자 오해돌기 혹은 부리돌기라고 하죠. 자 여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이렇게 부리돌기를 당기게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보통 흉곽 요기 부분이 고정점이 될 확률이 높죠. 얘네는 축골격이니까요. 그죠? 반면에 붙어있는 이 오해돌기 부리돌기는 어디예요? 사지골격이죠. 사지골격은 움직임을 위한 골격입니다. 축골격은 그 존재의 이유가 생명 생존에 있다면 사지골격은 그 존재의 이유가 움직임 가동성 이동 그런 것들에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굳이 이걸 사지골격하고 축골격으로 나눴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딴지골란 소리가 아니라 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했네? 나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을 종합해서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근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자꾸 잔소리만 하죠. 요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리돌기를 당기게 되면 어깨뼈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기는 부착 부위가 시작점이 정지점 보다 더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어깨 관절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즉 스카플라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흉곽 앞부분이 앞에 있어요. 아니면 어깨뼈가 앞에 있어요. 당연히 흉곽 앞부분이 어깨보다 더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깨뼈를 앞으로 당기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어깨 관절이 앞으로 내밀어지게 되겠죠. 즉 전인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거는 생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인데 어깨뼈의 회전축 있죠? 돌림축 돌림축이 여기예요. 자 근데 지금 돌림축보다 살짝 이런 식으로 돌림축보다 살짝 더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어떻게 해요? 소윈근이 부리돌기를 잡아당기죠. 그래서 어떤 모션이 나오냐면 부리돌기가 어깨뼈가 이런 식으로 어떤 회전? 하방회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전방경사 하방회전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좀 그래요 이걸 너무 외우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들 제가 왜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외워요. 선생님들이 외우는데 지금 제가 대흥근 있죠? 대흥근 대흥근도 그냥 해부학적인 자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움직임의 모션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팔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팔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대흥근의 작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고요. 이 위치 제가 말씀드린 움직임의 기준은 해부학적인 자세의 기준이에요. 해부학적인 자세 이 자세의 기준이라고요. 내가 팔을 이렇게 했을 때 대흥근의 기능이 어떤 건지 팔을 이렇게 했을 때 대흥근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임을 만드는지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이 움직임만 외웠으니까 근섬유가 아니라 근섬유의 방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움직임만 외웠으니까 내가 팔을 이렇게 했을 때 대흥근이 어떻게 하면 무슨 작용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섬유의 방향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채꼬리죠. 부채꼬리고 지나가는 관절은 어깨관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갈비뼈를 잡고 있죠. 고정점을 보게 되면 어깨뼈가 될 수도 있고 갈비뼈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 네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카데바랑 이 어플리케이션이랑 얼만큼 비슷하냐고 1도 안 비슷합니다. 1도 안 비슷해요. 이게 이것도 너무 너무 이쁘게 분리가 돼있어. 실제 카데바는 선생님들 여기에 이런 근막대 있죠. 하얀 거 이런 거 다 덮여있고 여기 사이에 지방지조직이 이제 펫티슈라고 하죠. 펫 지방조직이 다 껴있습니다. 미끌미끌거려요. 되게 1도 안 똑같습니다. 장난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한데 뭐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인체를 이해했다? 전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잔소리 많아. 자 여기 대용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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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섬유? 그렇죠. 벅장섬유 이건 무슨 섬유? 빗장뼈 해서 내려오니까 빗장섬유 이건 무슨 섬유? 갈비섬유입니다. 해박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업더미나를 해야 돼. 복부지 라고 표현합니다. 복부섬유 복부에서 올라온다 라고 표현하는데 복부섬유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늑골 갈비뼈 갈비섬유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용균이 이렇게 있죠. 한번 3차원적으로 줘볼게요. 봤을 때 일단 삼각근은 저희가 살짝 지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복장섬유는 이렇게 들어가고 빗장섬유는 더 아래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갈비섬유는 어떻게 돼요? 더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강의 꼭 들으세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꼬였는지 그리고 이거 꼬였을 때 무슨 이점이 있는지 이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저번 강의 들으세요. 저번 강의 들으세요. 계속 말씀 드립니다. 또 들어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꼬였다면 알아두시면 됐고 아까 지금 삼각근 제가 없앴죠? 삼각근 없앴어요? 뭐야 어디였어? 삼각근을 없앴죠? 다시 한번 제가 붙여 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페이드 살짝 흐리게 할게요. 어때요? 삼각근이 덮고 있죠? 선생님들 그리고 삼각근에 있어서 전면 삼각근 있죠? 지금 이 앞쪽에 있는 빗장섬유랑 비교했었을 때 거의 근섬유 반응도 일치하고 가깝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대응근 운동을 하잖아요? 전면 삼각근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면 삼각근 운동을 한다? 대응근이 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전면 삼각근 운동했을 때 프론트 레이저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당연히 이 빗장섬유도 같이 개입이 돼요. 키울 때 같이 키우셔야 되고 여기만 따로 고립해서 절대 안 돼요. 무슨 고립 운동 좋지만 이게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지금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머슬 시너지 시너지 시어리 시너지 시어리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한 인간이 움직였을 때 인간이 움직였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들이 이 브레인이 근육 하나하나의 명령을 다 때렸다 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요새 나오는 시너지 시어리에 따르면 얘가 브레인은 근육별로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움직임 패턴에 맞는 해당 근육근들 근육 무리들의 전체적인 명령을 때리는 거지 얘의 근육 하나하나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그럼 저희가 벤치프레스 하나하나 프렌트레이즈 할 때 그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프렌트레이즈 할 때 얘만 때리지 않는다고요. 뇌가 얘만 때리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것도 다 개입돼서 팔이 올려지는 건데 그걸 자꾸 뭔가 이상하게 해서 그래서 뭐 어떤 얘만 얘만 쓸 수 있게 하는 계속 뭔가 이렇게 그런 자극점을 찾고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 움직임 자세를 찾고 뭐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게 했다고 했어. 잘 됐어. 잘 먹었어.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운동 패턴들이 저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살짝 의문이라고 봐요. 바디빌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만약에 해당 근육에 있어서 저희가 그 근비대 그리고 근선명도 높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근육을 타겟팅해서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바디빌딩 관점에서는요.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선수고 내가 입상을 해야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일반인 사람들 관점에서는 내가 바디빌딩 대회를 나가지 않는 이상 기능적인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팔을 올리거나 뭔가 무거운 걸 들거나 이 만세를 했을 때 어깨가 안 아프기 위해서 그런 동작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건 살짝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흉근을 없애고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살짝 이거 없앨게요. 자 이렇게 없애고 나면 그제서야 소흉근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소흉근. 이렇게 나오죠. 자 소흉근이 삼각근 없애 볼게요. 소흉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선생님들 이 소흉근 밑에 뭐가 하나 지나가네요. 그죠? 빨간 게 보이죠 선생님들? 이거 이거? 동맥입니다 동맥. 노란 건 신경이에요. 소흉근 밑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동맥이랑 이렇게 신경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세요? 어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영어로는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흉곽. 이게 흉곽이잖아요. 출구. 이게 출구라는 거죠. 여기 밑에가. 얘네가 지나가는 이 공간들이 출구라는 거죠. 공간들에서 찝히는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이제 신드롬. 문제가 있다. 증후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게 되면 복잡하죠 선생님들 지금. 신경까지 더 해버리니까 미치겠죠. 원래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육만 붙여주는 거고 나중에는 이렇게 동맥이랑 신경까지 덧붙여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그래야만 이제 뭔가 좀 감을 잡죠. 자 요게 이제 사각근입니다. 사각근. 그래서 전사각근이에요. 전사각근과 뒤에 보면은 이렇게 중사각근이 있습니다.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 뭐가 지나가요 선생님들? 지금 보여요? 이렇게 신경이 하나 지나가죠. 그리고 동맥도 하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건 아니고 요거랑 여기 있다. 자 전사각근이랑 중사각근 사이에 동맥 지나가죠.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가요? 신경이 지나가죠. 자 그럼 또 볼게요. 이것들이 내려와서 또 어디에 눌리냐면 쇄골 밑을 지나가네요. 쇄골 밑을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쇄골 밑을 지나가요. 두 번째 출구죠. 마지막 출구로는 어딜 또 지나가요? 소흥근 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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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죠. 세 번째 출구입니다. 흉곽 출구 증군 줄여서 TOS 소라직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출구가 있어요. 세 가지 출구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 내가 팔이 자꾸 저리고 뭐 좀 막 찌릿찌릿하다. 뭐 어디서부터 아래에 계속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라직 아울렛 흉곽 출구 증군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외우세요. 자 왜냐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나가죠.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이 이렇게 단축돼서 해당 구조물들이 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전사각근이랑 중사각근 풀어야지. 이관시켜야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전사각근, 중사각근이 왜 그렇게 경직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래야지만 전사각근이랑 중사각근이 알아서 풀리겠죠. 그 원인을 알면, 그리고 원인을 해결하기면 알아서 전사각근, 중사각근이 풀릴 거예요. 경직된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을 푸는 거는 그냥 그 결과만 저희가 갖고 노는 거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리턴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쇄골. 쇄골 아래쪽에서 이런 구조물들이 눌린다고 쳐요. 그럼 쇄골이 왜 아래쪽으로 내려갔냐 이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쇄골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슈러그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그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같은 의미에서 소융근은 똑같은 겁니다. 소융근이 제일 불쌍해요. 몸만 하면 라운드 숄더에서 소융근 쪼 패거든요. 라운드 숄더시죠? 소융근 마사지 하셔야 돼요. 이리로 와보세요. 이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융근 약하신 분들이 말려있는 경우는 엄청 많아요. 소융근 못 쓴다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소융근은 소융근이에요. 이런 흉곽출구의 증거가 있어서 소융근의 긴장도가 높아서 이런 것들이 눌린다?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평가를 해봐야 하나고. 근데 그걸 왜 자꾸 평가도 안하고 그냥 무작정 외워서 그냥 여기만 푸냐고요. 여기 풀고 나서 더 안 좋아지신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 특히 제 교육 같은 거 들었던 분들은 안 풀어요. 안 풀고. 근데 대신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은 좀 실수를 많이 하시나봐요. 오히려 풀었더니 더 안 좋아지고 더 사이드 부작용이죠. 그것들이 일어나서 더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많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무슨 거로 그렇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얀다라는 아주 유대하고 정말 유명하신 옛날의 어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데 얀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제자들이 집대성에서 만든 책들이 있어요. 얀다의 불균형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 책에서 이제 어퍼컬러스 신드롬 로어컬러스 신드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얀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얀다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집대성 한 거예요. 그 책은.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목이 이렇게 나온 거. 거북목 있죠. 그게 어퍼컬러스 신드롬입니다. 이렇게 단축되는 근육들 어떤 거. 그다음에 약해지는 단축되고 늘어나는 근육들 이렇게 나눠서 표현해요. 어떤 근육들이 짧아지고 어떤 근육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표현하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소형근들이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있었을 때 소형근들이 주로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표현한 거를 그냥 이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소형근들이 단축돼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 얀다 선생님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한 거를 그냥 오해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형근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구조물 밑에 저희가 이렇게 이게 뭐죠? 애와 동맹입니다. 애가 동맹.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죠? 미디어 코드. 그 다음에 포스트 코드 이렇게 나오죠? 상완신경총. 팔신경얼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코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코드 신경이 지금 신경쓸 때가 아니고요. 지금 신경쓰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 코드들은 그냥 어깨 아래쪽. 어깨 아래쪽. 이쪽에 있는 팔의 근육들의 신경들을 담당을 하는구나. 그런 신경들이 지나가는 공간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팔신경얼기들은 상지 근육들을 담당해주는 신경들의 총체 혹은 얼기 이런 복합체를 말하게 얘기합니다. 컴플렉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어딜 지나간다? 소형근 밑을 지나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아서 더 근육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더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루즈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제가 끊고요. 다음 시간에 빗장미끈 쇄골하근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습하시고요. 선생님들.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선생님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근육은 어떤 거다? 한 번 스스로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근설비가 또 어떻게 생겼고 이런 근육들은 어떻게 또 기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근육들을 내가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 때 수업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겠구나.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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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